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우리 아이 이닷기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힘드신가요? 재미있게 놀이하듯 노래 부르며 신나게 치카치카 할 수 있는 노래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에게 이닷기 교육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네, 이닷기도 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 많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치카치카 이닷기. 치카치카 싹싹 좋은 냄새 향기나게 내 이준 닦아줄래? 생선을 먹었더니 입에서 냄새가 나.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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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치카. 우와, 깨끗해지겠죠? 우와, 나는 복실복실 양이야. 아삭아삭 채소를 먹었더니 이에 잔뜩 끼었네? 아, 깨끗하게 내 이 좀 닦아줄래? 네,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동물의 이를 하나하나 닦아주고 있어요 우와, 나는 용감한 사자야 질긴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이가 흔들려 튼튼한 이가 되도록 내 이 좀 닦아줄래?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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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gen 툰튼해져라 우와, 짜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리 라기가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치카 치카를 안 하려고 해요 될까요? 안 돼요 짜잔! 이 많은 음식물들을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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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없애주자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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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기심 있게 이런 책들을 읽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치카치카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특히 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교구들 중요해요 우와 이 애 벌레가 있네 한 마리 잡아볼까? 두 마리 잡아볼까?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이런 호기심을 자극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로 접근해주세요 자 그럼 올바른 이닷기 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짜잔! 네 우리 간호선생님이 등장했네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역할극의 인형들이 등장했을 때 정말 호기심을 갖고 이닷기를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간호선생님과 함께 이닷기 배워볼까요? 우리 간호선생님 이닷기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닷기 함께 해볼게요 이닷기는요 우리 함께 재미있게 놀이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치카프카 치카프카 선생님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치카프카 치카프카 이번엔 치카치카 했으니까 물을 마셔서 음파 해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음파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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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랬더니 이가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하얗게 됐어요 하얀 이 거울 보면 푸카 푸카 와 정말 깨끗한 이로 변했네요 자 그럼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앞니 어금니 앞니 어금니 치카 치카 안쪽 바깥쪽도 중요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칫솔 여행 해보는 거예요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치카 치카 우와 하늘 한번 쳐다보고 탑 네 예쁜 이 됐네요 예쁜 이 거울 보면 푸카 푸카 네 노래 가사말이 이렇게 다 치카 치카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재밌게 치카 치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간호선생님과 함께 이번엔 이제 노래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자 우리 간호선생님과 저와 함께 즐겁게 치카치카 이 닦기 함께 해봐요 그리고 아래로 왼쪽 오른쪽 치카치카 물암모금 물암모금 입에 물고 푸카푸카 하 하얀 이 하얀 이 푸카푸카 아침 먹고 푸카푸카 아침 먹고 푸카푸카 저녁 먹고 푸카푸카 푸카푸카 춘치 예방 눈모음 든든 푸카푸카 야 네 이렇게 이 닦기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 함께 노래 해볼까요 안이 어금니 어금니 치카 치카 안쪽 바깥쪽 치카 치카 하늘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고 푸카푸카 푸우 예쁜 이 거울 보면 푸카푸카 아침 먹고 푸카푸카 정신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치카푸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 닦기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닦기를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이 닦기 할 때 정말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아 이 닦기는 재밌는 거다 라는 호기심을 갖게 해주신다면 재미있는 이 닦기 할 수 있답니다 아침 먹고 치카치카 점심 먹고 치카치카 저녁 먹고 치카치카 하루 3번 3분 이상 이 닦기 해주시면요 충치 예방 잇몸 둔 등 건강하니 예쁜 이 만들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 테마 이 닦기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큰 꿈을 꾸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러브라 행복한 러브라 YEAH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